실시간 검색어, 줄여서 실검, 요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한 실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국 힘내세요 라던지 가짜뉴스 아웃, 한국언론 사망, 정치검찰 아웃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거 문재인 정권 결사 옹의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친문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구하려고요. 요즘 최대 이슈는 조국입니다. 조국 관련 뉴스가 무슨 알람시계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무언가 열받는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를 깨워주죠. 매일매일 온갖 새로운 비리조항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는 물론 그를 어떻게든 축혀세우고 안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부정평가가 최대인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기존 좌성향의 유권자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친문 세력은 이 조국 사태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대한민국을 좌우 반반으로 갈라서 철저하게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항상 자기들 지지할 지지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 친문 세력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로 국정 동력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조국 사태 덕분에 반문 세력이 중도 세력을 흡수하며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세워서 그렇게 밀어졌던 조국이 낙마해버리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치명상을 입습니다. 총선 악영향은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범좌파 진영은 처절할 정도로 조국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무려 여당대표라는 사람이 검찰이 적폐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조국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니 정권 교체된 게 도대체 언젠데 아직까지 적폐탈영을 합니까? 심지어 지금 검찰총장은 자기들이 그렇게 욕먹으면서까지도 인명 강행했던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인상도 좀 느껴지죠. 아무튼 집권 세력을 비롯해서 지금 정치권은 어떻게든 조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범좌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국을 구해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실검 조작운동이죠. 조국을 구해내기 위한 처절할 정도의 발악이자 여론존인 겁니다. 특정 실검, 댓글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일 정오를 기준으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를 띄우자는 제안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갑자기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참여 동료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오후 2시 12분경에 최초로 검색어 순위 20위에 조국 힘내세요가 뜹니다. 불과 2시간 만입니다. 이후 오후 3시 31분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등극하죠. 이는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네티즌 활동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날인 28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하락세를 보이던 시점부터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검색어가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8일 오후 4시 14분부터 급상승하더니 1시간 25분 후인 5시 39분에는 실검 1위에 등극합니다.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상황을 보면 가짜뉴스 아웃으로 전환한다면서 빠르게 지령이 내려지고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검 조작 동료가 한순간에 가짜뉴스 아웃으로 바뀝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요. 성공적으로 실검 1위를 바꾼 이들은 이제 1단위로 검색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29일에는 한국 언론 사망으로 전환했고 30일에는 정치검찰 아웃으로 바뀝니다. 이 실검 조작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SNS 등의 플랫폼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몇 시에 무슨 단어를 검색해라, 이 글을 여기저기 퍼뜨려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청와대나 민주당 관계자일 수도 있고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 범죄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성 지지자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건 이들의 행위는 지극히 범죄적이고 사악하다는 겁니다. 실검 조작 운동을 하자고 동료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 정권을 지키자고 합니다. 그게 적폐청산이고 개혁이고 정의랍니다. 이런 논리로 소설가 이회수나 공지영 같은 사람들도 이 실검 조작 운동에 참여했고 민주당 정치인도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감히 정의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담아서는 안 되는 반지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작게 봐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조직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집단적 여론조작에 해당합니다. 크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 여론이 정권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커녕 조국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친문 세력들은 이런 국민들의 정당한 공분과 비판을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왜곡해버립니다. 설령 구색 맞추기 시기라고 해도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아래 검찰에 나서서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정치검찰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죠. 그렇게 조국에 분노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적폐 세력, 친일파, 토착외국, 일배, 자한당 알바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정치검찰로 비하되었으며 언론들은 죄다 가짜년수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고 가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죄다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죠. 친문 세력들은 그들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정말 당신들 말대로 조국이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다면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거라면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무죄를 입증하자고 해야죠. 당신들 말대로 정말 조국이 아무 죄가 없는데 정치검찰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토착외국, 친일파, 자한당 알바 1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떳떳하다면 본인들이 나서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파헤치자고 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죠. 왜?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은폐를 원하니까. 조국 힘내라는 헛소리나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공분에 물타기를 합니다. 온 언론과 수사기관은 조국을 캔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꼭 임명시키라는 청원 같은 거나 놓고 있죠. 이들은 지금 문제인 독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독재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지난 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죠. 독일의 나치. 괴벨스의 선전선동을 퍼뜨리며 나치짐을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던 나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론을 정권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온갖 범쟁이를 서슴지 않았죠.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광장에 끌어내서 인민재판을 했던 중국의 홍의병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쇼들, 소련의 비밀경찰과 민간고발자들 이런 사건들, 이런 사람들, 이런 악몽 같은 지난세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반민주적 시민들이 정권의 권력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즉,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떠오른 말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정권 결사홍에 나서는 세력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절박해 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정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유튜브에 가서 싫어요와 신고테를 하는 것만으로 정말 이 성남 민심의 파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미기하기 짝이 없는 일들 역사가 기억하고 평가할 겁니다. 부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